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기능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기능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결국에는 어떤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될 건데 그 브라우저에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API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기능이 바로 기능 테스트입니다. 자, 내비게이터 객체를 이용해서 현재 브라우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브라우저는 계속해서 바뀌고 새로운 브라우저는 계속 나오고 그리고 브라우저는 또 예전에 지원했던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 테스트라는 것과 이 브라우저의 종류를 알아내는 내비게이터 객체를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코드를 작성을 해야지만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능 테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실행될 브라우저가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는 자, 오브젝트라는 객체는 키스 라고 하는 예,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는 에크마스크립트 5에서 추가가 된 스크립트 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에크마스크립트 5는 최신 자바스크립트 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브라우저에서는 자, 이 오브젝트 키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닐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현재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브라우저에 자, 저 메소드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f if 그리고 오브젝트 점 키스 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앞에다가 부정을 의미하는 느낌표를 달면 얘가 false일 때 앞에 느낌표가 붙으면 얘가 true가 되면서 이 if 안에 있는 조건문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오브젝트라는 객체가 키스를 가지고 있다면 얘를 실행을 안하고 그냥 키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브젝트라는 객체의 저 키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메소드가 있는 브라우저는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쓰겠죠?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쓰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그게 정식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브라우저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기능을 추가해서 이 이후에 나오는 코드가 마치 그 기능이 있는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잘 작동하도록 하는 로직을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시켜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기능 테스트라는 것이고 그 브라우저가 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브라우저에 특성 없다면 그 기능을 추가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들을 얘가 보정해 줄 순 없어요. 만약에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동작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네비게이터 객체를 통해서 그 브라우저의 종류를 알아내고 이런 조건문을 통해서 브라우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처리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비게이터 객체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우리가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이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